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포항 0일만 유전 발견 가능성을 브리핑하자 야당 측에서는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 정부가 발표한 포항 석유가스 물리탐사는 윤 정부의 공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이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라는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뭐 어쩌라는 거냐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직접 포항 0일만 유전 가능성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러자 어제부터 야권 진영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음모론을 재개하고 맹공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의 브리핑을 비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민희가 갑자기 이번 건에 대해서 팩트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서 이런 유장을 했습니다. 최민희는 석유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항 석유가스건은 물리탐사 용역계약이 2021년 3월이고 물리탐사 작업이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이 되었다면서 이후에 물리탐사 자료 전산처리 기술평가에 거쳐가지고 오늘의 탐사 시추 계획을 언론 브리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때 물리탐사가 진행이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최민희는 시추가 성공한다라고 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석유가스가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았다면서 그리고 시추 결과는 100% 예단하기 어렵고 석유공사는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밟아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이토록 난리를 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야당에서 0일만 관련해가지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혹시라도 잘 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덕이라는 이런 밑밥을 지금 미리 깔아놓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진짜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숟가락을 얹을 것이라면 비난을 적당히 하면서 숟가락을 얹던가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있으면서 지금 잘 되면 우리 덕이다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이런 비양심적인 플레이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웃긴 것이 최민희의 주장을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바다 앞에 자원에 대해서 물리탐사가 진행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물리탐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발표는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지질조사와 물리탐사에 대해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분석을 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 훨씬 이전부터 정부 측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특이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그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최민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되면은 문재인 정부 덕이다. 판을 깔아놓고 있는 반면에 야당 지정에서는 주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왜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발표를 하는가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온갖 맹비난과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는 윤 대통령의 브리핑이 레임덕의 증거라고 비판을 했고 석유 매장이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시추공 하나를 뚫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난리를 쳤으며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도 팩트체크를 해보면은 정청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추공 하나 뚫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20%라는 것은 낮은 확률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 따르면은 시추공 하나를 뚫을 경우에는 성공률이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측에서 발표한 20%라는 가능성은 일반적인 가능성보다도 성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음모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준영은 역술인 청공이 지난달 16일에 유튜브에서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앞으로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거로 보면은 정부에서 왜 이런 발표를 급작스럽게 하게 됐는지 의문이 풀리는 지점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다시금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김준영 말고 조국 역시도 청공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SNS에다가 공유를 하면서 정부로 공격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건 뭐 지들 뇌피셜일 뿐이고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물리탐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게 잘 되면은 지들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청공 드립을 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15년 정도 정부 측에서 이거를 진행해 오던 그런 사업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5개월 정도 국내 전문가로 구성이 된 자문단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것인데 또 이거를 청공하고 엮어가지고 저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떴는데 윤 대통령의 석유 매장 발표에 주가 조작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은 큰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따위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이 정도면은 막 던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통령의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은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이며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은 반도체 테마주가 상승을 하고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발표하면은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것이 우리 주식 시장이며 심지어 조국 같은 애들이 정치에 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해도 조국 테마주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 우리 주식 시장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 억지를 부릴 거면은 윤 대통령이라든가 윤 대통령 관련 있는 사람들이 관련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라도 내면서 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정신나간 소리인가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은 정부는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 어차피 전부 다 주가에 영향을 줄 거니까 아무튼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가지고 야권 진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탐사 시출을 할 때 이게 구멍 하나 뜨는데 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다섯 개 정도를 뚫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국민 혈세가 오천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이 될 예정이다라고 브리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거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사업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은 또 야당 진영에서 난리 칠 거 아니야 이거 뭐 해먹었냐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이런 구멍 뚫어가지고 오천억 원이나 사용을 했는데 이거 해먹은 거 아니냐 이거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짓거리 할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아무튼 뭐 현재 야당 진영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그냥 이들은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싫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야당 진영에서 발작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140억 배럴의 산유국의 꿈은 기대가 크지만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차분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으며 솔직히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연말에 탐사 시추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탐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적기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